기호형 마리와나를 합법화한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초중고등학교 의료형 마리와나 허용 법안도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의료형 마리와나를 손에 지어주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게 됩니다. 개빈 유썸 주지사가 어제 최종 서명을 마친 교내 의료형 마리와나 허용 법안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법이 마련됨에 따라 이제 최종 결정은 교육구에서 이를 허락할지에 달렸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의사의 처방정과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요. 또한 의료형 마리와나 중 학교에 반입이 가능한 제품으로는 알약이나 연고, 오일 등으로 한정되며 흡연 형태의 제품은 금지됩니다.